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민호 교육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이시는 것처럼 수학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전기 자격증 그리고 전기 직렬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아마 수학을 혹시라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참 공부를 간격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다고 또 제가 수학을 잘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생계형, 생계형 어떤 거예요? 딱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수학을 조금 오랫동안 안 했는데 공식 볼 때 조금 짜증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가면 앞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내용 조금 이해할 수 있고 공식을 암기할 때 이거 조금 내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우리 목표로 만든 영상입니다. 진짜 학문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우리 포자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전기 자격증에 조금 포인트를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통틀어서 다섯 과목, 여섯 과목 이렇게 되죠. 어쨌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가장 기본적인 수학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빼고요. 빼고 거기에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까지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생계형 수학입니다. 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네 과목에서 다섯 강자 정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더 추가적으로 된다면 더 영상을 올려가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최대 다섯 강 정도가 목표입니다. 짧게 짧게 될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리스 문자와 보조단이에요. 자, 전기는 표현하는 그 표현의 영역에서 수학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표현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리스 문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단위뿐만 아니라 나오는 모든 첨자들 그리고 어떠한 도형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뭔가 쓸 때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헷갈리니까요. 알파벳으로 쓰는데 또 A, B, C, D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 문자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 문자는 그래도 조금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계셔야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의 한 반 이상은 공부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도 같이 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은요. 단위요. 단위도 조금 짜증나거든요. 우리가 단위가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기본 단위 그 단위가 너무 커요. 또는 너무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단위 또는 작은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리고 문제에서 꼭 단위를 다르게 주시죠. 그래서 통일시켜 주셔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보조 단위를 공부하는 데 주 목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같이 가보시죠. 그리스 문자 보조 단위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그리스 문자 보조 단위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 문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옆에 영상에 보시면 오른쪽에 링크를 따로 걸어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자료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하실 수 있고요. 화면에 띄워서 또는 태블릿 PC나 또는 핸드폰 이런 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 문자는 저 앞에 있는 걸 대문자, 뒤에 있는 걸 소문자 마찬가지로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이 밑에 표가 하나 조금 더 잘려져 있습니다. 자, 화면을 띄우려고 제가 지금 밑에 화면을 좀 잘랐고요. 여러분들이랑 볼 때 대문자는 주로 주로 우리 자기학 시간에 어떤 벡터, 뭐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아, 지금 벡터 같은 거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대문자, 소문자가 있지만 소문자를 좀 많이 쓴다. 그래서 소문자를 좀 많이 쓸 수 있으셔야 하고요. 잘 쓰지 못하셔도 돼요. 저도 잘 못 써요. 자, 우선은 저도 잘 못 쓰고 뭐 아마 이쁘게 쓰시는 분들 몇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걸 잘 썼냐 못 썼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공식에 나오면 그걸 읽을 줄 알아야 공식을 암기하는 데 편하다 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좋은데 여기에서는 소문자만 좀 볼게요. 그리고 좀 띄엄띄엄 볼게요. 자,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일상에서도 많이 쓰시는 가장 그리스 문자의 대표적인 이 세 개의 첨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순서적으로 뭐 거의 느낌은 A, B, C 느낌인데 원래 C, C는 찰리가 있죠. 원래는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알파, 베타, 감마 이 정도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A, B, C, L1, L2, L3 이런 느낌에 해당되는 문자여서 그 호칭, 알파, 베타, 감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델타는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델타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저 앞에 있는 대문자까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저 대문자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이럴 때 써요. 자, 델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삼각형 이렇게 쓰셔도 되고 가끔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이렇게 T 자, 이게 사실상 공식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요. 자,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변화율이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러한 변화율을 얘기를 할 때 이 델타라고 하는 대문자를 쓰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 델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못 쓴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못 써요. 자, 얘를 델타라고 하는데 얘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각도에 조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각도요. 자, 그래서 전기에서 주로 나오는 이 델타가 표현되는 경우에는 이때가 제일 많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자, 탄젠트, 델타. 탄젠트는 그래도 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코사인, 사인, 탄젠트 얘기할 때 탄젠트, 델타입니다. 뭐 끝까지 쓴다면 그렇죠. 이거 우리가 충전 전류에 그렇죠. 전도 전류? 그렇죠. 충전 전류? 그렇죠. 이 정도. 그렇죠. 자기학이랑 회로랑 자꾸 헷갈려서요. 여기를 우리가 충전 전류 여기를 우리가 저항에 흐르는 지락, 저항절 이렇게 쓰면 좀 더 편하겠네요. 자, 이거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유전체 유전체 나중에 공부하실 건데 그냥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유전체의 역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표현되는 탄젠트, 델타 그래서 이 델타라고 하는 거 좀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각도를 의미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요. 지금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자, 입실론 자, 입실론입니다. 입실론은 보통 우리가 입실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뭐 여기 앞에 또 델타를 붙이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한데 보통 얘는 그렇죠. 어떠한 값 곱하기 어떠한 거 그렇죠. 분 그래서 곱하기 1, 빵, 빵 이렇게 해서 퍼센트로 우리는 조금 많이 표현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그렇죠. 전압, 강하, 율 그렇죠. 이거 전압, 강하, 율에 많이 쓰여요. 자, 많이 쓰여서 보통 여기를 보내는 전압, 마이너스, 받는 전압 그리고 받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전압, 강하, 율 많이 표현하는 입실론이고요. 나중에 뭐 공부하실 거니까 우리는 지금 입실론이라는 거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우리 에타 또는 이타라고도 많이 하시죠. 우리 교재에는 제가 이타라고 써놨고 어, 우리 많이 저는 에타라고 많이 읽거든요. 자, 얘는요 우리는 효율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율이요. 자, 효율은 보통 자, 입력분에 자, 출력이라고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요거 효율 제일 많이 쓰이는 그리고 문자이고 호칭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세타가 있네요. 세타요. 자, 세타는 우리가 뭐 요렇게 쓰고 있죠. 세타요. 어, 번데기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얘도 우리 각도를 주로 많이 표현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각도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 그렇죠. 저는 코사인 세타 자, 뭐 또는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어떤 각도의 삼각함수를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첨자 문자이고요. 전개에서는 얘를 우리가 영율이라고 얘기하죠. 자, 영율 요 앞에 유효를 붙이기도 합니다. 사인 세타는 이걸 우리가 무효율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유 유 효율 유효율 유효율이라고도 얘기하시고요. 영율이라고도 얘기하세요. 자, 어쨌든 나중에 또 공부하실 거니까 요런데 각도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리스문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너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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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파이 자,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가끔 자, 이렇게 쓰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래서 파이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렇죠. 맞습니다. 원주율 3.14 이걸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첨자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그렇죠. 로우 시그마 그 다음에 타우 요건 알고 계셔야 하는데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로우라고 하는 거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고유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유 저항 자, 회로에서는 고유저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시그마는 저는 좀 잘 못 써가지고 시그마 거의 6자 비슷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도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도전율 그래서 고유저항의 역수다라고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시그마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엔 자기학에서는 가끔 얘를요. 이렇게 따로 쓰기도 하세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로우라고 쓰기도 하고요. 시그마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람다입니다. 람다요. 자, 요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람다가 있는데 어쨌든 가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저기요. 여기요. 람다요. 자, 이렇게 되면 어... 자기학 시간에는 요거를 그렇죠. 똑같이 뭐로 쓰냐면 로우의 V로 여기 첨자 V로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로우의 S로 자, 요거를 로우의 L로 자, 요렇게 많이 표현하셔가지고 자,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적전화밀도 자, 그래서 전화밀도 전화밀도에서 가끔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셔서 쓰기도 하세요. 얘를 우리가 자, 최적전화밀도 얘를 우리가 면전화밀도 얘를 우리가 선전화밀도 라고 해서 최적, 면, 선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교제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교제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좀 구분된다라는 거 그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람다는 또 다른 데 쓰기도 해요. 이 람다는 우리가 그렇죠. 파장이라고 해서 자, 파장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회로 시간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전파의 속도는 파장과 그렇죠. F 주파수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게 되실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목까지 앞에 있는 로우, 시그마, 타우 타우를 설명 안 드렸네요. 바로 넘어가서 자, 타우요. 자, 타우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시고요. 얘는 우리는 회로 시간에는 시정수라고 하는 거에 우리 타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이고요. 기기 시간에는 그렇죠. 얘를 토크 자, 토크 토크 다 괜찮아요. 어쨌든 토크로 자,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래서 꼭 좀 읽을 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람다까지 왔고요. 그 다음엔 뮤 자, 뮤도 저는 뮤 이렇게 쓰거든요. 자, 뮤는 사실상 자기학에서 투자율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투자율 그렇죠. 투자율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쓰면 진공의 투자율 그렇죠. S자 써서 자, 비투자율 가끔 이 S를 R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비투자율 얘를 진공의 투자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어? 어? 그러니 앞에 하나 더 있네요. 제가 입실론 자기학에서 입실론을 그렇죠. 우리 이거 유전율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걸 빼먹었네요. 유전율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실론 0 해가지고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S에서 비유전율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 설명드렸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뮤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파이네요. 자, 파이는 우리 이건 그쵸. 그쵸. 제가 한글을 사용할 때 한글로 타이핑할 때 파이를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보통 자속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표현이고요. 또는 기기 시간에는 이렇게 파이 쬐깐한 파이 쬐깐한 파이를 하면 그쵸. 매 극당 자속 하나의 극에서 나오는 자속이라고 해서 파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우선 건너뛰어서 자, 푸사이 입니다. 자, 푸사이는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가끔 그쵸. 푸사이에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어쨌든 자, 얘도 똑같이 자속인데 자, 이거 조금 구분만 할까요? 자, 제가 이거 아까 전에 매 극당 자속이라고 했었죠. 얘는요. 전체 쇠교 자속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기학에서는 그래서 자, 이 푸사이는 자, 엠파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둘 다 자속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지금은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뭐 자기학 시간이나 이럴 때 아마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카이는 카이 자, 이렇게 씁니다. 카이요. 저는 이렇게 쓰고요. 혹시라도 엑스하고 같냐 오, 이거는 그냥 첨자고 카이하고 조금은 아주 조금은 달라요. 자, 우리가 카이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자기학에서 좀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카이요. 카이를 우리는 두 군데에 사용을 해요. 하나는 자, 분극의 세계 할 때 또는 하나는 자화의 세계 할 때 얘 이름을 분극의 세계 얘기할 때는 그렇죠. 사실 카이 전개의 세계에서 얘를 우리가 자, 분극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분극률 자, 자화의 세계 할 때는 자, 카이 자개의 세계 H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우리가 그렇죠. 자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나중에 공식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 카이 카이 얘를 이렇게 읽는구나 기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카이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어, 그쵸 여기로 갈까요? 맨 마지막 그렇죠. 옴 우리는 얘를 우리가 옴이라고 읽죠. 자, 저도 옴을 잘 못 써가지고 옴 이렇게 쓰죠. 그래서 가끔 어떤 교재에는 옴 이렇게 써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얘의 역수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모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얘를 거꾸로 써가지고 모우라고 읽고요. 자, 우리는 전기 저항의 단위를 옴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의 소문자는 자, 오메가라고 많이 읽죠. 오메가요. 자, 우리는 오메가를 우리가 각 속도 또는 각 주파수 이렇게들 많이들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옛값은 가장 익숙한 건 2파이 F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회로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읽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할 그리스 문자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그래도 한 번 복습하는 내용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이타, 에타라고 읽으셔도 되고 세타, 그리고 파이, 로우, 시그마, 타우 이 정도. 자, 그 다음은요. 자, 람다, 뮤, 그리고 파이, 카이, 푸사이. 자, 푸사이가 조금 입에 안 보일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푸사이 아니면 그냥 파이라고 읽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오메가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고 옴이라고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보조단위 한번 볼게요. 보조단위요. 자, 보조단위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걸 보조단위라고 얘기하냐면 자, 주단위가 있습니다. 자,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조단위라고 얘기하니까 이 앞에 네, 들어서 뭐 하나 더 추가해서 표현하는 걸 보조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뭐 키로볼트 또는 메가볼트 이런 거고요. 자, 더 다른 데 쪽으로 미리 볼트 또는 그렇죠. 마이크로 볼트 자,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첨자를 조금씩 다르게 써서 본인의 단위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조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자, 우선은 기본 단위는 여기가 1 이 자리가 1이니까 1의 1000배 그러니까 10의 3승배 정도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도 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죠. 1, 10, 100, 1000 이걸 우리는 어떻게 쓴다? 공이 3개가 있어서 10의 3승이라고 쓸 수 있다. 네, 너무 쉬운 건데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 1, 10, 100, 1000 분의 1 자, 이거를 결국은 자, 하나, 둘, 셋 10의 3승분의 1이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하나의 단위수를 마치기 위해서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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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1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1000배 그 다음에 그쵸 10의 6승 그쵸 1000배니까 몇 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까지 아니고 우리는 10의 6승 까지만 갈게요. 자, 왜냐하면 전기 용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큰 단위는 그쵸 맞습니다. 메가 단위가 제일 크죠. 물론 뭐 기가와드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일반적인 메가와드 단위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상 메가와드라고 하면 그쵸 원래 단위는 메가가 아니라 와드죠. 자, 와드 단위를 기본 단위를 했을 때 메가가 있으니까 그쵸 요거의 단위는 앞에 10의 6승이 더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현재 1로 했을 때 1메가와드가 10의 6승 와드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 1 그 다음은요. 키로와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10의 3승 와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은요. 자, 그래서 1센티라고 하는 건 1센티라고 하는 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쵸 1센티는 그럼 1센티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다 라고 하는 거 자, 요정도가 우리가 조금 짜증나는 표현입니다. 자,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미리 자, 우리가 미리 단위는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단위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 단위 기본 단위 볼트라든지 또는 암페어라든지 또는 옴이라든지 이런 단위 이걸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 전압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류와 전류까지 전류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뒤에 있는 옴은 굉장히 큰 단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1옴 자, 우리 전력사용 시설물에서는 1옴 엄청 큰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상 옴으로 얘기하면 자, 미리 옴 그것도 킬로미터당 자, 이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단위예요. 실용 단위 우리가 실제 쓰는 단위예요. 그래서 자, 이런 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옴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죠. 미리니까 사실 10에 마이너스 3승이 아니라 미리로 표현한다면 1, 10, 100, 1000 미리 옴이고요. 1, 미리 옴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그때 표현하는 게 10에 마이너스 3승 그렇죠. 5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되셨죠. 자, 이게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갈 때 그 다음에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갈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이 정도 자, 지금 얘기하는 건 그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0에 마이너스 3승 기본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한다. 자, 마이크로는요. 마이크로 우리가 마이크로는 아까 전에 우리가 뮤라고 하는 단위 그걸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얘는 결국은 10에 마이너스 6승 단위를 의미한다. 마이크로고요. 자, 나누는 N자 우리 소문자 N자를 써서 N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요. 하나 더 쓰셔야 돼요. 자, 피코라고 하는 거죠. 10에 마이너스 12승 어, 사실 그쵸. 여기 마이크로 나노 피코로 넘어가게 되면 그쵸. 사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위는 그쵸. 여기에는 그쵸. 파라드 단위가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1파라드라고 하는 애는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래서 1파라드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통 마이크로 나노 피코파라드 자, 마이크로파라드 나노파라드 피코파라드 주로 자, 마이크로 단위와 피코 단위가 좀 더 파라드에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단위 어떤 거라고요? 자, 메가 자, 키로 그 다음에 뭐 센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 정도는 우리가 환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지금은 이쪽 거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너무 그쵸? 여러분들한테 부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아, 메가는 뭐다? 10에 6승 정도의 단위를 했다. 누굴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자, 키로는요. 10에 3승 단위를 의미한다. 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센치 자, 미리 미리는 그렇죠? 1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은요. 마이크로는 10에 마이너스 6승 결국은 계속 10에 3승 1000배가 많냐 1000배를 더 많은 거냐 1000배가 적은 거냐 1000배가 더 적은 거냐 그리고 계속 그 1000배가 더 더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예요. 자, 이 정도만 개념을 잡아주시면 자, 우선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법은 어떻게 읽을 거냐라고 하면 자, 마이크로 볼트 자, 미리볼트 볼트 키로 볼트 메가 볼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을 땐 뒤에 다 기본 단위를 붙여서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해결하실 수 있어요. 보통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정의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자, 기본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키로는 메가는 커지는 단위고요. 자, 기본 단위를 했을 때 미리하고 마이크로하고 나노하고 피코는 작아지는 단위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단위 환산할 거냐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뭐 계산기도 쓰고 다 하는데 공식을 쓴 다음에 계산기를 쓰실 거기는 맞아요. 근데 그때 이걸 표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어떤 게 큰 단위라고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거요. 자, 키로 메가가 큰 단위라고요. 자, 기본 단위는 볼트, 암페아, 옴이고 그거보다 작은 단위는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되셨죠? 좋습니다. 그게 작은 단위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가게 되면 지수의 그 부호가 플러스다. 이걸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큰 단위.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간다. 그러니까 기본 단위에서 기본 단위에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가는 거 이 위에 써는 거예요. 자, 보죠. 다시 한 번 볼게요. 자, 제가 1 메가볼트라고 해볼게요. 메가볼트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1 메가볼트. 이걸 우리가 키로볼트로 할게 라고 하면 자, 메가와 키로볼트 사이 그렇죠? 제가 10에 3승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메가라고 얘기하는 건 10에 6승이고 누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여기 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 다음은요. 자, 키로는요. 키로는 원래 10에 3승이라고요. 누굴 기준으로 했을 때? 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이 사이에는 10에 3승 정도 1000배의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자,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갈 때 결국은 이 배수 10에 3승인데 그 앞에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메가라고 하는 건 10에 3승 키로볼트를 의미한다. 그 다음요. 다시 작은 단위로 떨어지면 단위수가 떨어질 때 자, 10에 10에 플러스 6승이 되었더라. 되셨죠. 여기에서는 결국은 10에 3승과 곱하기 10에 3승 이렇게 할 때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10에 여기 3 플러스 3으로 계산을 하시죠. 그래서 이 값이 10에 6승입니다. 자, 그것처럼 결국은 메가의 단위에서 만약에 볼트로 떨어진다면 지금 메가가 10에 6승 정도의 배수니까 볼트로 할 때 그렇죠. 10에 6승인데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떨어졌으니 플러스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자,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1메가가 10에 3승 키로 옴이고 자, 10에 3승 키로 옴은 옴으로 표현한다면 10에 6승 옴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는 거. 자,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가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볼트 자, 1볼트 그 다음은요. 볼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는 자, 오, 그렇죠. 작은 단위 그렇죠.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죠. 죄송합니다. 자, 작은 단위 우리 피코부터 갈까요? 자, 피코파라드부터 가죠.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제가 왜 이렇게 썼죠? 자, 피코 피코파라드 자, 피코파라드 원래 피코 이 피코는 그쵸 10에 마이너스 12승이었고요. 자, 피코 위에 그쵸 나노가 있었죠. 나노 파라드 자, 여기서 이 나노는 그쵸 10에 마이너스 9승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마이크로파라드 자, 많이 쓰니까 이 마이크로는 그쵸 10에 마이너스 6승이었고요. 자, 미리 파라드는 여기에 미리는 그쵸 10에 마이너스 3승입니다. 자, 결국은 이쪽에서 굉장히 작아지는 쪽으로 갈 때 이거의 갭은 10에 마이너스 3승이고 이거의 갭도 10에 마이너스 3승 이거의 갭도 10에 마이너스 3승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1 피코파라드는 1, 1 피코파라드는 그쵸 위로 올라가면 자,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쵸 여기 이 갭만큼의 차이가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가 10에 3승 정도 마이너스 그쵸 자,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올라가는 때 이 때는 그쵸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다시요 이쪽으로요 자, 나노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이크로로 올라가게 되면 자, 갭 차이는 또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결국은 10에 마이너스 3승에 곱하기 또 10에 마이너스 3승이니 이거는 10에 마이너스 3승 플러스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쵸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이러한 갭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요 이건 뭐 예상하셨죠? 그렇죠. 10에 마이너스 9승 이 정도 되겠죠.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맨 마지막에 기본 단위 파라드로 떨어진다면 결국은 여기서 또 10에 마이너스 12승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큰 거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는 10에 플러스 3승 배 그리고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갈 때 10에 마이너스 3승 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조 단위 단위 환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기억하시고 공식에 쓰실 땐 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쓰시고 자, 이걸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할 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린 계산기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곱하기 10에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X승 돼 있는 키가 있어요. 자, 이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곱하기 그리고 10 타이핑하고 그 다음은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 X에 N승 돼 있는 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커서가 깜빡깜빡깜빡깜빡 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럴 때 자,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는 이걸 사용한 다음에 6 마이너스 6승 이렇게 쓰시면 마이너스 6이라고 타이핑이 되고요. 자, 그냥 쓸 거면 곱하기 10에 그냥 이거 안 쓰고 6승 하면 이렇게 6승 10에 마이너스 6승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꼭 커서가 여기 위에 있다면 우리 방향키 있죠. 방향키 방향키로 이 커서를 이 밑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지수 끝나고 그대로 곱하기 뭘 하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꼭 이렇게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밑에 뭐 물론 있어요. 뭐 X승 이렇게 10에 몇 승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걸 사용하게 되면 가끔 가끔 계산이 좀 오류가 뜨더라고요. 저는요. 계산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쓰고 싶으신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예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X에 N승이라고 하는 그걸 좀 사용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더라 라고 하는 건 뭐 팁 아니면 팁 이렇게 좀 드릴게요. 자, 되셨죠? 자, 다시 한 번요. 자, 단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보통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위라고 하는 건 그렇죠? 10에 3승씩 10에 마이너스 3승씩 감소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 어디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키로 메가 기가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그렇죠? 단위가 커진다 라고 얘기하고 자, 이쪽으로 내려가는 건 미리 그리고 마이크로 나노 피코까지는 그렇죠? 단위가 작아지는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단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갈 때는 그렇죠? 그의 배수만큼 10에 3승 10에 6승 이렇게 배수로 적용이 되는 거고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넘어갈 때는 10에 마이너스 3승 10에 마이너스 6승 10에 마이너스 9승 10에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 정도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가장 혼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저 역시도 문제를 풀 때 가끔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암기를 하시고 이 표 하나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자 여러분들 한 번씩 써보시고 말로도 좀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단위 환산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키로매가 좋습니다. 또는 미리, 나노 미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되셨죠? 제가 가끔 미리를 빼먹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그리고 마이크로, 나노, 피코까지 꼭 기억하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